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더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성장하는 신앙 모드란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맥주감사가 뭐냐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킨 맥주절 여기에서 기운을 찾을 수가 있는데 출협기 23장 14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세 번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 절기가 뭐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유월절은 언제 지키느냐 봄에 지키고 이제 맥주감사주일은 여름에 지키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수장절은 가을에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지켰느냐 봄에 부활절 여름 맥주절 가을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맥주절을 다른 이름이 많이 있죠. 맥주절 하나인데 이름이 많이 나와요. 유월절이 끝난 후 일곱 주가 끝난 다음 날이다. 그래서 칠칠절 성경에 보면 칠칠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천열매를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유월절이 지난 오십일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마가다르빵에 오순절날이 이럴 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늘 마음에 궁금한 것이 뭐냐 우리는 보리농사도 안 하는데 맥주감사 그렇게 주일을 지킬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맥주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천열매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천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출국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천열매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천열매. 눈에 보이는 보리의 천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심이 1년 내내 변치 말라고 각종 절기를 만들어서 1년에 3번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마디로 1년 사실은 내내지요. 365일 52주 하나님 앞에 날 감사하는 그 초심을 읽지 말라고 읽지 말라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 같으면 매주 하라 할 거예요. 매주 절기를 지키라 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도 세 분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세 번 딱 그렇게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 1년 내내 사실은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실 매주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한 금. 하나님 한 주간 이런저런 일 가운데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감사한 금을 특별히 들어요. 매주. 매주 감사한 금. 이런 주수감사줄이 있을 때잖아요. 매주 드리는 감사한 금이 있고 주수감사줄이 있어요. 이 맥주감사줄 그럼 감사가 따불이 되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지금. 너가 매주 감사하는 마음 그거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줄이니까 특별히 감사한 금 드리라. 저는 주위 매주 감사한 금 드리는데 매주 감사한 금에 오늘은 뭐예요? 특별히 맥주 감사한 금 드리라.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여름신앙생활 할 때 물짓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게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해마다 절반이 딱 지나면 6월이 딱 끝나고 나면 절반이 지나 7월 첫 주. 오늘 첫 주예요. 첫 주에 맥주감사금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상반기가 딱 끝났잖아요. 그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두 개 지켜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전반이 무사히 끝났으니까 이제 후반이 시작되잖아요. 마치 축구 경기가 전반이 딱 끝나면 후반이 좀 쉬잖아요. 쉬면서 작전 짜잖아요. 야, 후반에 우리 이렇게 하자. 후반이 전략 짜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후반이 시작되지 후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전략을 짜고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는 그것이 맥주감사주의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반에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더 풍성한 은혜 형통계 하시라. 기대하면서 맥주감사적의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또 한 곳이 어디냐? 감사하는 마음 속에 계세요. 하나님께. 사람 앞에 감사할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시니까 안 계시는 곳이 없지요. 그런데 감사를 그만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오고 여러 가지 제한된 게 있고 뭐 이 삶 속에 오잖아. 이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코로나가 온 것까지도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 하셨으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코로나 천만 명이 걸리고 수백만 명이 죽는데 하나님 뜻이 없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변종이 돼서 앞으로 7배나 더 강력하게 확장될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허락이요. 이 시대에 신약이 구약신경을 보면 하나님이요. 재앙을 줄 때 꼭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물론 중국을 통해서 이게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을 보시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끄는 삶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요. 신앙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역동이 역동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성장하는 이 영적 성장의 모드 속에 감사가 있어요. 모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는 이 특정한 방식 방금 유행을 모드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사를 해나가면서 성장하는 모드를 찾느냐 아니면 태보하는 모드를 찾느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이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미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태보하면 안 돼. 작년까지는 뜨거웠는데 올해는 완전히 힘이 빠집니까? 그러면 안 돼. 성경은요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따위시 목동 때나 왕일 때나 죽기 직전이나 요셉이 그냥 노예로 왔을 때나 총리되었을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행한 열정 죽는 순간까지 유언까지도 오직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성령의 역사람은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 갈수록 날로 새롭도다. 독수린 날개치며 하늘 오르듯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율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율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우리 영계의 모든 충동은 오늘 말씀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모두가 무엇인지 답을 얻고 23,7 나라 살리는 24체사로 다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명령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은혜 모두입니다. 1절로 2절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덜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라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덜어보내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덜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길거리를 나가보았는데 거기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일당 하루에 한 대나론씩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다 덜어보내서 일시켰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주인이 제3시에 또 시장터에 나가 봤더니 사람들이 있어요.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 말하면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렇게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시 또 나갔어요. 오후 3시에도 나갔어요. 오후 5시입니다. 6시 퇴근하는데 5시까지 5시 나가서 그들도 다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왜 놀고 있냐 일시켜준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 저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다 덜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일을 마칩니다. 마칠 때 주인은 품꾼을 불러서 나중에 온 제일 마지막에 온 자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왔죠. 5시. 일당을 그렇게 줍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왔던 이 품꾼들이 한 대나론씩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금방 1시간 전에 오던 사람이 한 대나론씩을 받으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똑같이 그들에게도 한 대나론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받자마자 원망 불평이 쏟아집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아 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의 불평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이랬는데 왜 똑같이 주냐 뭐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자체를 예수님이 뭘 지적하느냐 자기중심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원망을 많이 해요. 자기중심적 이 포도원 주인은 이럴 아침부터 일거리를 찾던 그 사람들 불러서 일을 하게 해주었어요. 하루 일당 한때 나름을 받기 약속한 거예요. 약속대로 싹쓸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베푼 은혜에 대한 감격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들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해요. 오히려 늦게 온 자들과 비교하면서 뭐합니까 원망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일 지켜줄 때는 감사했는데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일꾼이 누굴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아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침 일할 일거리 찾으려고 많이 모이잖아요. 영등포 가면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밥 먹을 길이 없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나 거의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이해가 돼야 비유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아침 일찍 와서 일했다는 말은 바리세인 서기관을 말합니다. 바리세인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요 자신들이 천국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국 중심에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마지막으로 온 자들은 당시 죄인 취급 사람 취급 못 받던 세리창녀들 세리창기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내덮어져 버린 자들 버린 자들 그렇게 취급했어요. 바리세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자신들을 이런 자들과 비교할 수 있냐 이런 자들과 같은 위치에 놓고 바라보느냐 라는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우리와 저 창기들과 같이 비교하는 그거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완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세요. 천국 이와 같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세상 스타일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상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 전국스타일로 바꾸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게 다 내려놓고 복음시대에 합당한 세트를 갖추는 새로운 삶을 갱신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매주 갱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갱신 개혁해야 돼요. 고집 팍 피아가면서 주장 해가면서 더러운 성격 치유 못 받고 그래서 살면요. 신앙 안전합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속에 감사 없습니다. 감사 없으면 하나는 또 없어요. 구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날마다 새롭게 어떻게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체질이 바뀌어가야 돼요. 천국 천국 이와 같으니 내 체질 내 성격 가지고 천국 가겠냐 되는 사람 빨리 갱신해야 돼요. 세상 되게 좋아하고 세상 욕심이 가득 산 사람은 말씀 들어갈 자리도 없겠지요. 그래서 신명이 가난해라 그래서 가난은 없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없는 사람이 신명 가난한 거예요. 신명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의 음성 들어요. 아멘 세상 걱정 근심 욕심 가득 산 사람은 들어갈 때가 없지요. 세상 것을 가득 채워놨는데 앉아나 사나 서나 누구나 일어나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천국 체질 되겠어요? 천국 백성 체질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 비유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행위나 노력을 준 것이 아니고 전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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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감투나 기독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나왔대 해서 계층 멤버를 해서 오래됐다. 그것이 무슨 기독권이나 감투를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수 꼭 오늘 처음 믿은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은 꼭 오늘 처음 교육자된 것처럼 오늘 꼭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두르고 떨림으로 그래야 맛이 안 가는 거요. 그래야 사람이 지겹질 그래야 기대가 되고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어떤 사람은 모태로 믿은 집안에 태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모여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른편 강도처럼 춤추기 직전에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태로 믿은 사람 죽기 직전에 그렇게 믿은 사람 구원받는 사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모습 상관없이 구원은 뭐요 절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은혜 모두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모두 속에 있어요. 금방 질 것도 교만할 것도 자만할 것도 지루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모두 속에 있는 사람 오히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아직도 복원 못 받은 사람들을 볼 때 유리 방황 불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 하면서 이게 무슨 심정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요 안타까워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교회 온 지 얼마 된다 건방 어디 설쳐 어디 떠들어 그렇습니까 그게 바리세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심장 포도원 주인의 심장으로 살았어요 이 바울은 예수의 소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항상 뭘 가지고 있었냐 빚진자 의식으로 살았어요 나는 빚진자 다 나는 하나님의 빚진자 다 늘 빚진자 의식 여러분 또 빚진자 의식을 가지시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받은 핍박 고통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받았던 육신적인 이런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다 하늘을 육신적인 고통 교도소를 그냥 감옥을 덜락날락을 수없이 하고 40대 한 대 감안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어 설액 던지 바다 강해 동쪽 추위 배고픔 에 떨 었어요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상상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했어요 나를 사도로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는 구나 감격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지는 복음의 참 진리를 정거하고 하나의 나라 확장에 승인받는 이 자체만 너무 감격이 곤두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호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일평생 모여 은혜 모두 속에서 그렇게 살았고 주어진 사명도 은혜로 감당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울처럼 늘 은혜 모드가 지속되어야 돼요 늘 은혜 모드가 지속되어야 돼요 한 성경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활동을 중단할 때가 있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할 때였다 그랬어요 원망할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지 않 수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가정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기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교회 하나님 일 안 하세요 하나님 일 안 하신다는 저주예요 저주 부흥 안 됩니다 살아있다 못 느낍니다 영적 무멍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안 하는 거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 모임에는 안 계시는 거요 마귀만 난장판을 치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던 신앙사 하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불평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하는 순간에 여러분 사단에 잡혀 버려 허가멸 잡혀 계속해서 여러분 속성 빨리 정신 빠져라 차려 내가 속았구나 순간 내가 사단에 잡혀 주여 회개합니다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라음부터라도 회복이 돼요 영계 모드 성도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삶 속에 심하다 때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의 모드가 지속되면서 영적 성장의 삶을 사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등째로 감사모드 13절로 15절 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망과 불평 속에 있던 먼저 온 자들 이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늦게 온 자에게 한 대나리온 준 것은 주인의 뜻이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 비판할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선택을 피조물인 인간이 왈과 왈부할 것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시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은 나중원 자들이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라 오히려 감사해야지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취급하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완전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불평 불만 이런 모임은요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한 가정은 행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감사 모드로 오늘부터 완전히 세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사실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요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더 감사를 안해요 참 똑같아 오늘 말씀하고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영혼이 감사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더 감사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 받았구나 내가 재산 받았구나 내가 종교전화할 때 몰랐는데 이 교회 와서 복음 깨달아 너무 감사 하구나 그런 분들을 많이 더 봐요 오후 5시 부른받아 온 일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 하세요 아이고 이거 시간 해는 다 다 끝났는데 내일을 굶겠구나 돈을 벌이가 없으니까 내일을 굶겠구나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가 지기 직전이니까 그때 불러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다니엘아들도 감사하지만 시큰 세상 시큰 놀고 다 놀다가 늦게 예수 믿다가 구원 받았다 이거 감사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더 충성을 해요 이런 분들이 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더 넘쳐요 예배 때마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아 모태신앙들 오래 어렸을 때 다니는 사람들 은혜 받는 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돼요 없는 사람들은 뭐 뭐냐 뭘 탄자지 그냥 미지껄 부분들이 되게 많아 다른 교회 거의 주의범은 그렇지요 일깔이 없었으면 굶을 텐데 말이에요 이 늦은 시간에 불러주시고 얼마나 주인을 볼 때 주인을 앞으로 봐도 감사하고 뒤로 봐도 뒤통수로 봐도 감사하고 저 주인이 아니었으면 내가 내일 굶는데 얼마나 그저 감사했겠어요 주인을 행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요 충만해서 가슴이 벅차지요 그래서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력 얻었구나 노예 장사하던 루턴 이야기에요 악랄하기 거지없는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가지고 미국에 노예 팔아먹던 노예 장사 얼마나 악랄합니까 어만때만 짓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원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구나 그래도 쓴거에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구나 노예 장사가 목사가 됐어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인걸 인정하는 만큼 은혜가 큽니다 영적으로 이런 감사의식이 참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새로워져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제대로 된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지막 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바르셔인 너희들 세요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창기 세리가 구원 받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구원의 반면에 들어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의식이 지속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사람 그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와 이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입니다 회복 감사하는 사람 뭐 거침이 없지요 뭐 편안하지요 감사 모두 일본의 신학자 우찌모라 깐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시려고 하면 병으로나 가난으로나 물질적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을 주는 것이 저줍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마음 감사가 없어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에게 감사가 없어 죽으라고 해 한 달도 일해갖고 월급 갖다 주도 불평만 하지 감사가 없어 그야말로 그 적은 월급 가지고도 알뜰하게 살아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내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 땀 흘려 수고해서 키워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 그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화임받은 마음이에요 괴나 마시고 은혜 받으면서 감사가 없어 그 사람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찬양을 드리면서 참 감사하다 내 영혼이 저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게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빨리 치워받아야 돼요 저주다 그래 저주 우째 오늘 깐조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메마른 그런 심령이요 그건 저주다 오늘부터 감사함을 회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감사가 없으면 저주를 했으니까 그만큼 감사의 삶이 중요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그만큼 큰 불행은 없어요 감사함은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요 남편이 한 달 내내 고생해가지고 월급가 될 때 아내가 한 달 동안 여보 수고 많았어 너무 고마워 감사해 그런 피로 다 풀립니다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말해요 부모님들이 생을 걸고 고생해서 그렇게 자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거 나와야 돼 이거 없으면 저주예요 저주 이유 없이 무슨 일이라든 뭐라든 제가 무슨 어사가 됐다 판사가 검사가 됐다 저주예요 저주 지살나서 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의 유무 감사가 있나 없냐 그것이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척도예요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래서 감사 헌금을 하면요 제가 하나님 드리는 특별히 중심을 담고 드리는 분들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매주 올라와요 아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서 감사하구나 감사한 것들은 장례식 결혼식 이거는 기본이지만 내용적인 부분들이 쭉 그 내용을 다 쳐가지고 올려줘요 감사한 사람들 제가 매주 보죠 아 이런 이래서 감사하구나 감사한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하나님께 헌신을 주셔서 감사하는 수준 높은 감사지요 뭐 잘돼가지고 모든 게 일 잘돼서 감사 그거 누가 못하겠어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많은 분들이 환경을 따라서 감사가 자지우지 되는 환경 따라서 어떤 데는 감사하더니 어떤 데는 불평하고 그런데 성경은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상대 반응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욕기 1장 21절 보면 아시지요 욕기 보세요 상상초월이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상상초월한 그런 고난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허락했어요 단번에 아들 일곱 딸 셋 압사이가 다 주 단번에 재산 싹 다 날아가고 이런 시험이 오는데 요 앞에 고백이 뭡니까 주시니도 요하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요하시오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로다 대단하지요 사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니 자식도 하나님 주시고 재물도 하나님 주시고 주님이 주셔서 주님 거두어 간 거 아닙니까 찬송을 받으실 지로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모든 상황을 감사로 했으겠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재물로 드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감사하는 그것을 더 기뻐한다 우리 연기 모든 성도들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함 모두가 지속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사람 왜 맥주감사 초주감사 이런 감사를 교회에서 만드느냐 자꾸 그렇게 헝금하라고 그렇게 봉투를 나눠주느냐 그렇습니까 아 내가 감사를 놓쳤구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없었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더욱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감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저를 들여봐서 몇 분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주 분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걸 나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가지라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바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 복음의 선한 영양이 변화가시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뭐라고 생각하는 갈대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힘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인간은 갈대와 같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죠 우리의 삶은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생각 어떤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계 모드 성동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모두 감사의 모두가 지속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오기에는 감사하는 삶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도 계속 계속해서 연습해야 체질이 돼 오늘 연습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 아이고 장노님 아이고 지사님 아이고 근사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셔도 억지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밥을 주거든 그냥 묵지 말고 감사해요 같이 가거든 감사해요 물 주거든 감사해요 커피 주거든 감사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보면서 감사하다면 이게 막 기분이야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이 다 좋은 거요 미국은 그래요 뭐 조금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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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었어 그냥 이 선진국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나라는 선진국 여러분들도 선진국 한번 대어보세요 감사 연습을 해요 연습 연습 오늘부터 감사 연습 좀 하세요 나이 든 분도 더 더구나 여러분이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이 술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다 입술로 고백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와 감사의 모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 가슴을 품는 거예요 이제는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해가 지기까지 이른 아침에 9시에 12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계속해서 모여 일꾼을 찾으러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장에 불신 영문들을 끊어내는 삶 그들을 찾으러 가는 삶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도 현장에 빈곳이 많습니다 빈곳이 많아요 방치된 곳 많아요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빈곳을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 자들 다 되시길 제목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성경하는 감사의 모드로 변하게 하야 주옵사사 은혜의 모드가 회복되게 하야 주옵사사 불신 영혼을 살리는 전두체자의 삶을 살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